함양군은 4월 16일 군청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함양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을 위해 2025년도 제2차 국도비 확보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진병영 군수주관으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지방교부세와 함께 군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 부서장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지난 1차 보고회 대비 7건 증가한 신규사업 53건, 계속사업 62건 등 총 115건의 사업, 1,396억 원의 국도비 확보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난 1차 보고회 이후 해당 부서에서 중앙경남도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의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함양군은 발굴한 사업에 대해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단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및 경남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쏟을 계획입니다.